창상피복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창상피복제란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출현 또는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형태별 종류와 선택방법 창상피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트형 필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막형태로 피부에 바로 부착할 수 있으며 삼출물이 적은 얕은 상처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폼형 두툼한 흡수층이 있어 삼출물이 많은 깊은 상처에 사용되며 습윤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액체형 말랑말랑한 액체 덩어리인 계령태의 피복제로 상처 부위에 직접 바릅니다. 창상피복제는 상처의 깊이와 삼출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첫 번째,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생리식염수 등으로 세척한 다음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안쪽부터 물기를 닦습니다. 두 번째, 상처 주변 피부에 물기가 마르면 상처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창상피복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상처 중앙 부위와 창상피복제의 중앙부를 잘 맞춘 후 상처에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에서의 삼출물 흡수량과 상처의 상태에 따라 적시의 창상피복제를 교체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중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접착식 창상피복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서서히 상처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숙지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품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합니다. 의료용 또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멸균 제품인 경우에는 멸균 포장 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멸균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인 제품일 경우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폐기합니다. 의료기기로 허가 인증이나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전자민원 창구를 클릭합니다. 정보마당의 제품 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업소명 등으로 검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인증된 제품인지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식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인을 신청하시키십시오. 음악 웨러기초 насколько scri 저희